4단계 갑니다. 자 내려. 도전. 배신 안 할 것 같아. 배신하면 안 돼. 표정이 되게 진지하다. 표정이 되게 진지하다. 망스가 나왔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걸렸다. 너 입 시룩 거리지 마. 하고 있었어? 하고 있었어 몰랐어. 하고 있었던 걸 미쳤네 이거. 하고 있었던 걸 몰랐어. 29번 갈게. 외로운데 저기? 가. 느낌이 안 좋은데 여기. 아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구나. 다시 1번. 너무 불안한데. 나요? 저요? 아직도 5개나 남아있습니다. 자 저기 이거 전기 꼽을 사람 있어요? 네 제가 꼽을게요. 자 이거는 소일거리야 소일거리. 알겠습니다. 소일거리고.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좀. 어 저 뭐 조절하시면 안 되는데. 조절하시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맞죠? 맞죠? 아프죠. 아퍼요? 지금 약하게 줄이는 게 더 세게 한 거야. 놔두지 놔두지. 형 죽을 뻔했어요. 자. 자. 자 몇 번이에요? 몇 번 하실래요? 몇 번? 22번 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참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이걸 왜 빼요? 왜 빼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왜 빼고 안 되지. 이거 정리가 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왜요? 아 이거 빼고 안 되지. 아니 저 할 때 꼽으려고 그랬죠. 아 이거. 선택한 다음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는. 아저씨. 22번. 이걸 이렇게 줄이잖아요. 아 저거 빼. 아 저거 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야 이거 빼. 야 꼬이씨. 저 꼬마. 아 빨리 꼬. 됐어야지. 아.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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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쉬워. 진짜 쉬워. 석지역 쫓겠다. 석지역 쫓겨. 야. 야 이거 쉬운 거야. 여를 쉽어. 보관 심 Richmond 행 school. 아니. poco time 와요. 야. 오번ой suggestion. 수격자. 수격자. 아니 이거 쉬운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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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형 봐. 형 봐. 형. 대. 아니. тесь. po기하지마요 형. 석지역. 아니.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굳이 하지마요 형. 포기하지마요 형. 형, 너무 쉬워. 형, 쉬운 거야. 형, 쉬운 거야. 추격자. 아니, 이거 쉬운데. 형, 형. 형, 봐봐. 형, 봐. 형, 포기하지 마요, 형. 형, 포기하지 마요, 형. 포기하지 마요, 형. 형, 포기하지 마요. 형, 너무 쉬워. 형, 포기하지 마. 우리 아버지 끝났다. 빨리 단속. 단속하지 마. 도망가. 형, 쉬운 거야. 형, 포기하지 마요. 형, 너무 쉬워. 형, 포기하지 마. 형, 봐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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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 아니, 형. 개팔짜가 삼팔짜가 오는 거야, 형. 석진이 형 혼자 추격전 한 거야. 누구한테 엄청 쫓기던데. 석진이 형. 빨리 산소. 산소 가져와. 형, 괜찮아. 산소. 형, 괜찮아? 형, 빨리 산소. 괜찮아. 너무 제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 한 점, 얘들아. 가자, 가자. 하나, 하나. 이거 한 점으로 끝난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와, 오늘. 오늘 진짜 재밌다. 아, 광대가 너무 없다. 야, 오랜만에 쫄깃쫄깃하다. 아, 미안하다. 우리 이런 적이 없었어. 그치? 너무 행복해. 그치? 타이트하다, 그치? 난 안 하는데. 그치? 네. 마이마이. 받을 거지, 받을 거지. 마이마이. 받을 거지, 받을 거지. 천천히. 야, 이거 넘겨올다, 형, 형. 천천히. 야, 이거 넘겨올다, 형, 형.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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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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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야. 잘하다가 뭐하고. 잘하다가. 야. 장난치지야? 다 잘하다가 왜 그래. 계속 잘하다가. 한 번을 못했어. 한 번을 이겨야지. 재석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 끝난 거 아니야? 열마다 죽겠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너 때문에 뭐야. 다 와서 지금. 그런 거 말고 예전에 저기 너 군복무 시절에 하던 거 있지? 댄싱 배어.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군대 선임이 늘 장비를. 야 댄싱 배어. 예 사병 댄싱 배어. 예 사병 댄싱 배어. 댄싱 배어. 이게 뭐야. 어디서든 군대 선임이. 야 댄싱 배어. 예 사병 댄싱 배어. 야. 고생합니다. 좋습니다. 그래 이런 거 좋은데. 아주 좋다. 오 형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이게 뭐다. 내가 이렇게. 내가. 형 내가 해줄게 내가. 잠깐만, 이거 실연여행 아니냐? 나도 이상했어요 나도 이상했어 형, 이거 천난밤 아니야? 나를 믿어 이거 누가 봐도 천난밤인데 나를 믿어, 나를 아니면 딱 그거 알지? 방학개비 아, 그거 되지 아니, 무릎에다가 오빠 다리 올리고 손 잡으면 안 돼 앞으로 더 와야지 그렇게 말고 형이 앞으로 여길 잡아야 돼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타이타닉 있잖아, 타이타닉 자, 형, 들어 하나 들어 형, 손을 떼야지 그렇지 들어 손을 떼야지 형,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게 왜냐하면 나는 그냥 코어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코어 문제가 아니야 뒤에서 잡아주면 돼, 형 아니면 주머니를 잡아 알았어, 알았어 주머니 오케이, 주머니 됐지? 됐지? 괜찮을까? 됐다 괜찮을까? 형, 여기 지금 4단계야 그래 이 정도 내가 4단계야 이건 무조건이지 조전 조전? 조전이야? 조.. 조전 조전? 조전이야? 조전은 뭐야? 아, 조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조전? 조전이 뭡니까? 자, 유재석 파이팅 아이씨 계속 땡기면 어떡해 내려가려고 땡겨야지, 땡겨야 다 왔다 다 왔다, 먹으면 돼 거기야 더 내려줘야 돼, 형이 됐다, 됐다 먹었어, 먹었어 응 더 내려줘야 돼, 형이 밑으로, 밑으로 됐다, 됐다 먹었어, 먹었어 3단계 성공하셨어요 왜 이렇게 착하게 해요? 왜 이렇게 착하게 해요? 먹었지 4단계 갑니다 자, 내려 도전 배신 안 할 것 같아 먹어야 될 것 같아 배신하면 안 돼 표정이 되게 진지하다 표정이 되게 진지하다 표정이 되게 진지하다 눈이 안 보이는데다가 눈이 안 보이는데다가 눈이 안 보이는데 옆으로 내려가니까 중심을 낮춰야 돼서 그런 거야 재석이 형 진지했어 두 분이 돼서 나 진짜 장난 안 쳤지 나 진짜 장난 안 쳤어 아, 그럼 여기를 잡아줄게 형, 이거 괜찮아 이게 훨씬 나아. 오 좋네. 자. 좀 더 밑으로. 좀 더 해? 좀 더.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성공. 우와. 4단계래? 나 좀 짓고 가. 조금만 형. 하나 남기고 다네. 오케이 알았어. 알았지. 진짜? 어. 파이팅. 파이팅. 우리 5인 박아. 내가 볼 때. 한 3개 내면 이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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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형 3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우리 박을 거야 그냥. 그냥 하나 내면 이길 것 같아. 3개씩 내기로 했는데 하나 낸 거야 내가 순진하게. 네. 자 다음 지석진 씨 가실게요. 지석진이 형은 이거로부터 안 해야 돼. 뭔 주먹을 치고 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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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회의를 끈끈하게 그렇게 하고 지금. 아 나 이거 안 삐지는 게 너무 신기해. 서로. 우린 또 다 이해해. 안 삐져. 우린 또 서로 다 이해해. 그러려니. 우리는 그러려니. 그래 그래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와 내가 하나 내서 야 저것들 안 되겠네. 이제 뭐. 양심의 가책도 없네요. 나 때문에 요즘 프로 이겼잖아. 이러면 됐잖아. 아지. 소민이 여기 왔으면. 아우 뭐. 형 제 눈 한번 볼게요. 진질된 눈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됐지. 다. 없잖아. 내가 싸만 먹을 수도 없어 이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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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있어. 형. 야 저 안에 때문에 왜 우르르륵 소리가 나와. 하하하하. Ha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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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때문에 무르륵 소리가 나. 되게 덥다, 여기. 야, 이거 냄새 시원하다. 너무 좋다. 아니, 이런 데 진짜 왜. 해가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아. 야, 이런 데 평소에 안 와보고 뭐 했냐, 이들. 형 10년 전에 왔다며. 아니, 그러니까. 날씨 이럴 때 오니까 진짜 좋다. 처음 와봐. 오히려 비 오는 게 운치 있네. 소민아, 이거 네 자물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소민, 민준 누구야? 아니야. 나 위에 있어, 위에. 야, 그런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남타가. 안 보이면 실패예요. 안 보이면 실패라고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그런 게 어디 있냐. 근데 좀 가까이 가면 보여. 여기 포토 쪽이 있어요. 보이겠지. 바로 앞에. 아, 형님 PD. 네? 여기서 커피 한 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아, 이렇게 빡빡해. 아, 왜 안 돼? 우리가 돈 내고 사 먹겠다는데. 어머, 어머, 어머. 오빠, 어묵 있다. 안 되지. 야, 누리. 뭘 먹으면 안 되는 누리야. 야, 야, 우산 하나만 주면 안 돼? 잠깐만. 야, 야, 우산 하나만 주면 안 돼? 잠깐만. 야, 우산. 아니, 우산. 주지 마, 주지 마. 아니, 우산. 불가스 여기 있어요. 어? 불가스 여기도 있어. 아, 진짜? 여기서 먹자. 여기 부엉이 불가스도 있어. 여기서 먹으면 다깝다. 아, 부엉이 불가스도 있어? 어, 여기 있어. 안에. 야, 너 걸어 올라왔어? 네. 아니요, 아니요. 케이블카요. 케이블카요. 너 쫄딱 젖었다, 야. 야, 많이 젖었다. 아, 그래요? 어릴 때는 또 불 맞고는 재미없어. 애들이 아주 그냥 말을 싹성하게 잘하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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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재석이 오빠한테 인사해. 재석진이 오빠한테 대답했어. 반갑습니다. 아니, 추억이 많아. 야, 안 보여. 진짜 남사는 추억이다, 하아야. 진짜. 팔각정이네.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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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석진이 이제 올해 한 40 됐나? 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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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내년이면 60인데. 아, 솔직히 60 아니야. 아니, 뭘 해야지. 아니, 뭘 해야지. 내년이면 60인데. 잘한다. 아, 생각해보니까. 아, 해야지. 내년에 60이 아니야. 아, 왜 그냥. 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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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아닌데, 아닌데. 좋다, 좋다. 좀 바꾸셨다고. 아, 감사하게 다음 드라마에 저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좋아요. 네, 좀 기다려주셨어요. 너무 참여하고 싶어서. 아, 진짜. 나오니까 좋아요? 아, 그래요? 나오니까 좋아요? 아, 그래요? 아, 당연하죠. 아니, 뭐예요? 아, 일단 텃살을. 이런 것입니다. 즐겁게 놀다 가시면 돼요. 아, 이거 뭐예요, 왜? 아, 일단 텃살을. 이런 것입니다. 아니, 하지 말라니, 이걸 어떻게 안 해. 아, 아직 온 지 얼마 안 왔어. 하지 말래. 아니, 뭘 하지 마. 역전의 맛이야. 그럼 역전으로 가자. 형, 예능 신이 가만히 있지 않아. 아마 그런 그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 15분 남았으니까. 흔퍼를 하다 보면 분명히 찬스는 옵니다. 찬스는 무조건 옵니다. 지금 빌드업을 통해서 파이널 지역까지는 상당히. 운이 우리가 안 따라주긴 했는데. 그런데 방금 앵무새처럼 너무 얘기를 계속 이어서. 그랬나, 내가? 아니, 내 생각이 좀 빠른 거지. 아, 그랬나? 형, 이럴 거면 내 어깨 위에 올라와요. 형,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계속 따라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형. 웃을 기분이 아니다. 저라고 생각해 볼게요. 뭘요? 누나와 함께 있으면 난 남자가 된 것 같아. 누나와 함께 있으면 난 남자가 된 것 같아. 이거 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 형보다 누나면 도대체 몇 살. 지금 일단 살아계세요. 방갑은 지나셔야지. 아니, 그분도 살아계세요. 형님들, 나보다 누나면 최소 아들이 군대 같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무 열이 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향수 뿌리지 마 이러다 아내한테 들킨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너무 열 받는 포인트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연인일 때하고 완전히 또 달라져요. 고백할 용기가 없는 거야. 얼마나 슬퍼운데.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와 연인이 내가 곁에 머무른다. 그럼 이것도 머무는 거야. 파란 피는 것을 들키지 않아. 상대에게 향수 뿌리게 올라가는 건. 야, 야, 야. 오빠 있던 거야. 나 여동세완한테 좋은 남자 추천을 한다. 나 이 사람 추천. 그래, 그래. 나는 이 사람. 이 사람이야? 야, 얘 선수야. 뭐라고? 한두 번이 아니야. 아니, 뭐가 선수야. 선수야. 내가 선수라고. 얘가 선수라고. 가사 네가 썼지? 선수야. 이거 너무 난라리 같아. 왜냐하면. 약간 너무. 적재잖아. 나는 적재 얘기라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직접 가사 쓴 거지 네가? 네, 제가 썼죠. 넌 누가 더 설레는 나는. 아, 저는. 당연히 별 보러 가자가. 어. 일단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경험 인쇄해 보이지? 경험이니? 저 정말 별 보러 가는 거 많이 좋아했고. 경험이야? 네, 다녔던 거고. 저게 순수하다고? 여기다가 무슨 가운 걸 치고 나올래? 그랬으면 좋겠지. 형, 근데. 형, 저게 순수한 거. 가서 와봐. 내게 하고 싶었던. 가볍잖아.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그래. 그렇지만 네 손을 잡을게라면. 벌써 스킨십을 하겠다는 거잖아. 너무 투잡한 거 아니야, 저거? 선정도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럼요. 얘기할 때 어떻게 하지 마. 살리도 않는데. 아무것도 상황이 펼쳐지 않은데. 허락 맡으면 돼. 이수큐스 하고 잡으면 돼. 이수큐스는 괜찮지. 잡아도 될까? 얘기하면 되지. 아니, 저는 이거는 약간 내가. 툭 던진 거지. 툭 던져서. 걸리면 걸리고. 낚시야, 낚시. 아, 아니지, 아니지. 낚시야, 낚시. 아, 아니지, 아니지. 낚시가 아닌지. 형,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낚시가 아닌지. 형,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취중 진담은 조금. 진정성? 찌질한 느낌.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찌질한 느낌. 찌질한테도 근데 매력은 있지. 프레임을 빌린 것 자체가 맨정신에 할 용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용기를 내서 맨정신에 별것이 아니라. 이게 선수니까, 선수니까. 찍으면 다 넘어가니까. 찌질한 게 아니라. 찍으면 다 넘어가. 찍으면 다 넘어가. 선수. 선수야, 선수. 그럼 이분도 선수일 수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얘는 한 번 고백이고. 얘는. 아니, 아니. 수도 없이 고백. 낚시면 돼. 술만 먹으면 고백할 수도 있잖아. 이분은 차여도. 아, 나 취해서 어제 그랬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자기도 얘기하잖아. 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에 까낭이 생각해도 불안해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야, 비호야. 너 차여도 술김에 그랬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얘 봐. 내가 넌 좋다 그랬니? 별 보러 가자 그랬지? 봐봐. 그렇게 얘기해 봐. 선수야, 선수. 예, 예, 예. 지정끼리 따라한다. 아이, 내가 있지. 토치에 가스가 없다고? 야, 야, 야. 뭔 소리야. 이거 패터 탄 친구들은 다 알아? 가스를 뒤에 따라야 돼, 여기다가. 가스가 없어. 가스 있어? 야, 역시 전문가랑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야. 우리 패터 탄 친구들은. 우리한테 한참 찾았을 거야. 아, 형. 야, 전문가 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네. 이게 일이 척척 돌아가네. 아, 야, 이게. 이거 형. 덮여야 되나? 됐다, 됐다, 됐다. 해요. 오, 야, 이거. 오우. 그리고 석진이 형은 불은 하지 마요. 저 밤에 오줌 싸니까, 형은. 형, 이건 우리 같이 전립선 튼튼한 친구들. 조절되는 애들이 해야 돼. 이거 우리처럼 전립선 튼튼한 친구들 해야 돼. 절대 불 건들지 마요. 콘크리트야. 불 장난하지 마. 불 장난하지 마. 아니, 형 시상식 때도 화장실 몇 번을 가더라고, 중간에. 진짜 데리섬 튼튼한 친구들 해야 돼. 그렇지. 이게 불 때는 맛이 있다, 또 이게. 그래? 어, 이게 재밌다, 이게. 불 뭐. 불 죽을까 봐 계속 신경 쓰고. 이거 한번 헹구자. 어, 이거. 소트 한번 헹궈야지. 그래요, 헹궈. 물을 담아서 놔. 담아서 더랑 더랑 들고 가자. 물을 담아요. 어, 담아. 야, 형 옆에서 보니까 이거. 어휴, 형이 직접. 옆에서 보면 형이. 형 옆에서 보면 형이 지금. 대단해 보여? 줄기가 이렇게 셀 리가 없지. 지금 뭐 형. 은근 된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좋다. 불을 따. 은근히 춥네. 누워있습니까, 또. 형 아니면 좀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그럴까? 시간이 되나? 아, 아. 아, 저 안에 좀 따뜻한가? 형, 그럼 또 따뜻하지. 따뜻하나? 여기 안에? 없잖아 그런 게 있지. 어디 한번 볼까? 어휴, 훈훈하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네. 여기 따뜻하니. 아유. 뜨끈뜨끈하네. 야, 보기에는 석진이 저것은 내가 잠드는데. 그렇지. 그냥 지내는데.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뜨끈뜨끈하니 좋네. 형 지금 100% 잠든다. 이게 은근히 고대거든. 오빠 안 일어나겠죠? 삐를 잘 부리네. 석진이 형 다. 야, 뭐 이렇게 왁자 입걸 하길래. 아, 왁자 입걸 하길래 나와봤어. 뭐야, 누가 춤췄어? 우리도 한번 보여줄게. 우리 석진이 형 한번 보여줄게. 아, 좋다, 좋다. 오빠. 하지 마. 아니, 형 우리도 한번 나가야지. 아니. 내가 나가, 송인이가 나가야지. 아니, 형. 형이 나가야 돼. 내가 왜 나가. 잘 추시잖아요. 아니, 내가 왜 나가. 형이 출 수밖에 없는 춤이야. 이게 뭔데? 옛날 노래 같은데. 호랑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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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보여줘. 형 우리도 보여주자. 오빠, 내가 각자 세대에 맞는 걸 추면 되지. 오빠. 호랑나비. 우리도 보여주자. 야, 우리도 보여줘. 야, 우릴. 야, 이게. 들이네. 안 했네. 들이네. 도대체 날사랑 넌 안 지고 갤럭시가 야 좋아 잘 날아야 돼 난다 난다 호랑나비야 이거 하이라이트야 날아봐 바보의 높이 날아봐 숨 아쉽다 아 좋다 아 좋다